다음 주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이 개인 투자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맛집이라고 하죠 제가 그 개인 투자 분들 봄 또다리 쑥국이라고 요즘에 쑥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봄 또다리에 쑥을 넣으면은 그게 더 이제 맛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봄과 봄에 또 잘 어울릴만한 시장과 시장에 잘 어울릴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맛집 소개를 할 때 갈수록 좀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시장이 좀 꺾이게 되면 사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밀리긴 밀리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좀 탄력적인 걸로 할까 아니 안정적인 걸로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스타일 자체가 좀 보수적인 편이기는 해요 안정적으로 저는 쌓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각자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있겠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빠른 빠른 수익을 빨리빨리 얻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키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정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성에 포커스를 둬서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구요 종목은 CJ E&M 입니다 CJ E&M은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워낙 대용 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TV 채널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7b 채널의 시청률이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송사업자 중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미디어 업체의 가장 매출의 주수이거는 결국은 광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광고 같은 경우 시청률이 잘 나와야 비싸지겠죠 맞아요 요즘 들어서 언택트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광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요즘에는 근데 들어보시면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간접광고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진짜 대놓고 간접광고가 상표를 막 갑자기 뜬금없이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 쓸데없는 걸 먹는 씬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집도 깨끗한 것 같은데 갑자기 청소기를 들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 PPL들이 많은데 요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광고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PPL이 일반화 된 것도 미디어 업체 쪽에서는 뭐 나쁜 이슈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예능 쪽에서는 이제 그 윤스테이란 예능 그리고 드라마는 뭐 빈센조 뭐 이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시청률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들을 꾸준하게 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고요 1분기에 TV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업체를 말하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OTT죠 아 그렇죠 OTT 최근에 가장 핫하죠 그렇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사실상 또 주도를 했고 또 유튜브로 우리들은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3사에 이제 여러 가지 OTT 플랫폼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OTT 경쟁이 치열해지면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는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OTT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를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의 몸값이 높아지는 거죠 CJ, ENM을 포함해서 다른 엔터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OTT 플랫폼 중에 이제 티빙이 있는데 티빙의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티빙이 3년간 4천억 이상의 제작비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언택트 기조가 어쨌든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콘텐츠 몸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CJ, ENM에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가 있는데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하는데 요즘에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대표님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제가 꾸준히 보기는 하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래서 한국 드라마의 콘텐츠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펜트하우스 같이 시즌2가 종료됐는데 시즌3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식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시즌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시즌이 흥행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흥행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저는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중에 시즌3까지 하는 것을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2부에서 끝나죠 아,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3까지 됐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바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좀 텀 뒀다가 또 가고 가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이 끝나면 두 달 정도 텀 두고 2, 그리고 두 달, 세 달 두고 3 이런 식으로 연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에 또 시즌을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리프레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진 않잖아요 어쨌든 두 달 정도 쉬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즌 대 드라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이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2든 3든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의 콘텐츠가 가지는 부가가치가 이전 대비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인데요 주봉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못 올라왔어요 다른 미디어주 다 갈 때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다만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조금 안정적으로 긴 시간을 보셔야겠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거운 종목을 KTNG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이제 잘 갔거든요 CJ E&M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한 14만 원 정도 목효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CJ E&M 좀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맛집은 소개를 했고요 대표님은 강의로 준비를 하셨죠? 네 그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주봉 매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봉이라는 것은 1봉이 5개 모인 한 주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만큼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주봉 매매 핵심은 대량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보게 되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주를 5일 동안에 하나의 캔들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제가 의미 있는 값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대 주주 물량에서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 따로 나눠집니다 최대 주주 물량 그러니까 전체 물량에서 최대 주주 물량을 빼게 되면 유통 물량이 되는데 유통 물량을 좀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유통 물량이 한 주 동안 100% 이상 돌아갔으면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력한 재유료가 보유시 더 강력한 상승이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슈퍼사이클 재료로 확인합니다 항상 3년 이상의 실적 혹은 변화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 양봉 캔들에서 분할 매수합니다 종가, 중가, 시가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50% 이상 수익 목표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종가라는 게 뭐죠? 네? 중가? 중가는 중심 가격을 중가라고 부릅니다 아, 중심 가격이요 네, 제가 이제 이게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종가, 중가, 시가 이렇게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엔텍이라는 종목이 상승하기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일봉상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대량 거래의 발생량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주봉을 쭉 보면은 거의 거래량이 없다가 주봉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함을 알려주고 스타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스타트한 의미를 부여받을 때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나서 주가 이렇게 붕 뜨게 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이야 당연히 포스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서 두각을 받은 거죠 근데 주봉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 거의 한 50% 정도 이상 상승하는 다음 주에 보이게 되죠 그러 나서 일단은 50%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프론테크 요즘에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제일 큰 이슈가 이제 전기차 이슈랑 그 다음에 주사기 원료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가 굉장히 잘 갔죠 핫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핫하고 만약에 이번에 공매도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은 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종목 자체는 워낙 좋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멘텀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유례없는 거래량이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 이 종목이 다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25,000원까지 온다면 스타트 자리로 오는 거니까 내용 좋고 모멘텀 좋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주의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자리들 초점이 이어지는 자리들도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종목의 스토리가 보인다 결국은 이제 주봉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질 때를 주목해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항상 기준 자리가 된다 양봉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은봉이면은 오히려 이제 대량 매도라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R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종목인데 DR잼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이렇게 퍼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런 데서 잡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데서 못 잡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주식은 다 내려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식은 다 내려와서 지금 12,500원 부분에서 내려오고 턴우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2,500원을 더 잡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아직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포지션 잡힐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12,500원까지 분할 매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량 거래 스타트 시험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핵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3년 이상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럼 DR잼은 무슨 모멘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R잼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즉 엑스레이가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폐, 우리 폐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폐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엑스선 촬영 영상 진단 장비에 대한 의료기기 인증인데 유럽 의료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수출액,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섞었을 경우에 두가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지필름 2대 주주로 부각을 받고도 있는데 후지필름 관련해서는 원래 후지필름에서 주사기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사 많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두 번 이상 엄청나게 많이 맞겠죠 엄청나게 많이 맞죠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정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매수가는 15,200원 근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 12,500원에서 15,200원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만원 순정한 11,500원 제시 드리는데 최근 트렌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주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강의 드리고 오늘 핵심의 단어 딱 하나입니다 주봉에서 대량 거래를 찾아라 근데 그 대량 거래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DRZM 다음 주에 어떤 성과 보이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 CJ E&M과 DRZM의 성과를 한번 다음 주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빨리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기부터 하실 거에요 정목은 지켜보거라